자, 오늘의 파이널 문제 주세요! 주어진 식에 빈칸을 채워 식을 완성해라. 이게 뭔 소리야. 식을 완성하라고요? 답은 각자 적어주시면 됩니다.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? 저희 8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어려워요, 어렵습니다. 웅성웅성. 이게 무슨 영역이에요? 그냥 파이널 영역입니다. 이게 어떤 영역인가요? 그냥 파이널 영역이에요? 뭘까? 숫자로 쓰라는 거야? 뭐로 쓰라는 거야? 저 빈칸에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? 이 문제는 힌트 없습니다.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? 어떤 분이 대단하시다, 진짜.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? 답 하나입니다. 제가 혹시 답을 적어갔는데 이게 맞는지를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제 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이게 두 가지 버전을 써봤는데. 잘 봤습니다. 네. 정답이 있긴 있나요, 지금? 정답은 조금씩 안 하겠습니다. 절대 얘기 안 하네요. 파이널 라운드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. 이 문제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. 제작진이 친절하네요. 힌트는 이 문제 없는데요. 남창희 씨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.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지우고 있었는데 그걸 또 보셨네. 아, 정말. 여러분, 칸은 한 칸이에요, 한 칸. 어차피 저게 숫자가 없으면 연산 기호에 의미가 없잖아요. 어쨌든 저는 연산자 같은 개념이잖아요. 플러스 플러스라는, 더하기라는, 이 소수가 없는 거잖아요. 상의, 상의는 안 되죠, 팀원들이랑? 절대 안 되죠. 최윤삼 씨가 들어요. 아, 조심히 말해야겠네. 맞네, 맞네. 제 거 좀 봐주시겠어요? 잘 봤습니다. 아니에요?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. 아, 그래요?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. 파이널 라운드 힌트를 안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 씨 포기하지 말라고. 저요? 예. 너무 백지예요. 아니, 이거 그건데? 답이에요? 네. 제작진 너무하네. 그리가 답을 써놨는데 그리 씨 포기하지 마세요는 뭐예요? 답을 썼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?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? 답을 썼는데 뭐라고 적어놨어? 전 곱하기 있거든요.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그것밖에 없었는데 차이익 씨, 풀었어요. 풀었어요. 풀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있겠냐고요. 아,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. 자, 답을 이제 쓰실 때가 됐습니다. 아무도 못 풀었죠? 아무도 못 풀었죠? 아무도 못 풀었죠? 병진 풀었어? 풀긴 풀었는데 자, 세워라 네워라 풀면 문제가 아니죠. 자! 10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. 10 누군가 풀었나 봐. 9 진짜 궁금하다, 정답이 그냥. 칼 7 아, 잠시만요. 6 5 4 정답이 궁금해. 4 3 2 1 자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먼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, 바로. 정답을 보여주세요. 정답을 보여주세요. 정답을 보여주세요. 정답을 나 눈 아니야? 아, 진짜? 눈이야. 아, 나 지금 아까 오디오를 좀 돌려주세요. 는 아니야 라고 했어. 1 1 1 1 2 1 2 2 2 3 5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